꼬부기 잔만보 이상혜씨인데? 지금 들어오셨어요? 지금 아직 있어요 꼬부기 잔만보 이상혜씨 네 안다요 안다요? 어떡하지? 아니 저 못 들어오셨대요 브라우님 네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한 번 더 할까요? 아니면 그냥 하실까요? 어떻게 할까요? 그럼 한 번만 더 도망가죠 마지막으로 네 네 네? 아 그래요? 네 아이패드로 네 나가죠 일단은 깰순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시도하자 마지막 네 네 아 지금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고 네 나가시게요 네 네 코드 이거 바로 누르면 잡히거든요 나가자마자 여기서 됐다 나가시고요 여기 여기서 기다렸다가 나가자마자 바로 누르세요 여기 딱 한 번 뜨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됐죠? 네 이게 좀만 멀어지면은 거리 멀어지면 안 돼요 다 잡았어요 그냥 계시고 네 코드 뭐예요? 코드 잡을게요 네 꼬부기 잔만보 이상이시죠 잔만보 이상이요 네 잔만보 이상이요 네 113초짜리? 네 맞아요 아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지금 어떤 게 튕기신 거예요? 지금 지금 보라우님 6명 네 지금 다 오신 거 같아요 네 6명이면 본캐가 튕기신 거죠 지금 야 근데 다 파랑이야 다 파랑이죠 네 아 저만 본캐인 거 같은데요 아닌가 아 이거 이거 다 네 저도 본캐요 네 이것도 36렙이지만 다 풀강돼 있어요 아니 아까 그 부캐가 못 들어오신 자녀분 거 그게 못 들어오신 거 네 네 아이패드요 아이패드는 지금 좀 다 다음에 하려고 일단 그래도 마지막에 잡겠네요 여기서 다 100대면 좋겠다 고수로는 98 아 98이대요? 98% 두 개 있어요 오 좋네요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힘들지? 4마리로도 쉽지 않나요? 4명으로도 잡죠 나 아까 못 잡은 게 부캐가 그래도 안 살려가지고 응 네 살리기 늦었더라구요 어려워 하시길래 조금 남아서는 진짜 아슬아슬하게 5초로는 더 소득했을 때 좋고 좋죠 아니면 차에 와 영미야 넌 차에 들어가있어 네 어? 춥잖아 저도 여기 쓸래 그러면 보조버테리 갖다 줬다 틀까 봐? 아 진짜 우리 고래한 거야 응아 이것 좀 근데 공격해서 들어가면 차에 들어가자 응 응 또 이번엔 티면 안 되니까 서있으니까 춥다 나 걸었잖아 여기가 추워 아 여기가 추워 여기가 추워 산맥인데 좀 튀어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요 아 추워 야 이것도 안줄죽여져서 그때는 이거 아이차에 도와줘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네 아니 밑으로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목표였던 건 잃었네요 어? 10kg? 어라? 뭐예요? 모르죠 어? 요번엔 다섯 명인데 근데 민이 형 어? 혹시 100? 되게 무죽겠어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 튕겼네 네 물 튕기셨어요 네 국회에서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거 약해가지고 다시 들어? 네 금방 끝날 거 같은데 그니까요 좋은데요 어? 잡힌다 2kg에서 2kg 나왔죠? 날까? 아 잘 못 봤어요 누가 나 안 잡는 거였어 스킨님하고 벨럭신이면 계속 민이 형 잡는 건가요? 네 오늘 뽕을 빼겠다고 근데 이제는 뽕도 못 뺀 게 10분 남았잖아요 아 6시까지로 이제 그냥 6시까지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보니까 네가 나랑 똑같이 잡는 거면 요정해도 될 것 같구나 아 우와 갑자기 공상이 다시 2분 남은 5성 알잖아 나이스 어디요? 공상이요? 5성 맞지 않을까? 5성 꽤 많이 잡는 고민되긴 하는데 아빠 어디서 하냐 아빠가 어디서 하냐 저도 아빠도 낳은 건 다 잡았어 민흥 낳은 거 6시까지 해 마주 다 먹어 5시 50분 나왔네 나왔네 어 90% 이상을 달았다 이렇게 고생하고 체력 풀이 좀 하... 근데 진짜 그래도 오늘 좀 해가지고 기러기 덩어리 또 모았네 기러기 조각 또 모으고 좀 나오는 거 같아요 예전에 한참 안 나오다가 그니까요 솔직히 예전에 엄청 쏟아지긴 했었죠 엄청 쏟아졌죠 근데 얘는 너무 적단적인 거 같아요 적당히 좀 해주지 분배를 너무... 조절이 잘 안되나 봐요 조절이 잘 안되나 봐요 조절이 잘 안되나 봐요 너무 체감을 시켜주려고 일부러 볼 수도 있고요 감사했던 걸 느껴야죠 아 그렇지 그렇지 버녀들이 이걸 버릴 게 아니다 네 네 이게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쵸 오직 너무 해가지고 부캐는 샀잖아요 덩어리를 저런 급해가지고 막 강화도 하고 사기도 하고 나갔다 이게 좋은 거 아니면 아예 안 좋은 거 무난하게 잡네요 무난하게 잡네요 맞아요 이거 아예 솔직히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걸 바꿔주면 그냥 알아서 누르게 해주는 거 꼭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네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좀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그냥 그럴까 그럴까 자동 딱 눌러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? 저는 22가 너무 잘 뜨는데 꽤 좋네요 황락 안 잊어서 스페셜 해주고 야 좀 잡으셨어요? 아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아 저도 뭐 22 생일을 바꿔야지 지금 갤럭시가 져가지고 아 좋은 거 드셨어요? 아 축하드려요 네 우리 잠깐요 여기 갈 수 있게 왜왜왜왜 아니요 뭐 나왔어요 왜요? 왜요? 아니 우리 옆에 옆에 가 있는데 갑자기 2077 떠버렸어 진짜요? 축하드려요 2077 예은님 아 우리 옆에 뭐 있는데 잠깐 네 네 네 네네네 2077 난 주영 있잖아 하하하하 와 2077 이거 좋은 거에요? 2077 208 203이면 208이 많네 선생님 어? 저 잡았네 24555 77이 545 78이 5545 이거리 한 방 잡히니까 허무한데요 감사합니다.